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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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떻게하면 이 무기와 갑발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음..더 강한 무기가 필요한데 말이야 아아~~좋은 무기와 좋은 갑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아..좋은 재료들이 없잖아 아..이거 고민인데 이거 으음..아 안되겠다 이거 밖에 나가서 좋은 재료들을 구해와야겠어 일단 아..어떤 재료로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보자 그래 일단 재료로 구했어 그 재료로 강한 무기를 만들어보자 으음 으음 어떤 재료들이 좋을까 어? 꽃..꽃으로 무기를 만들까? 꽃 향기도 나고 좋을텐데 아아.. 그건 미친짓이야 다른거 구하러 가자 어? 돼지다! 돼지로 무기를 만들까? 아아..괜찮겠는데? 돼지갑옷? 아아..이것도 미친짓이야 다른거 구하러 가자 아아.. 어어..소잖아 그 소를 잡아서 소젓을 짠 다음에 우유공을 만들까? 우유갑바를 만들면 키도 무릉무릉 짜라고 괜찮을거 같은데? 음.. 그런데..아.. 공격을 못할거 아냐 에이.. 미친짓이다 가자 아아..살려주세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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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한 무기 터지는 무기 그만큼 완벽한 재료가 있을까 그래 그거야 그래 크리퍼를 잡아가지고 크리퍼로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거야 좋았어 결정했어 아 그나저나 근데 크리퍼가 위험한 동물을 어떻게 잡지 아 맞아 그래 내가 저번에 속초가서 포켓몬볼을 가져왔었지 그래 크리퍼를 포켓몬볼에 가둬서 포획하는거야 그래 좋았어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역시 포켓몬코 유용하다니까 아 그래 내가 저번에 속초에서 가져온 포켓몬볼 이 가방에도 넣어놓았지 좋았어 여기 있었구만 자 가져가볼까 그래 이 몬스몰만 있다면 크리퍼 따위는 손쉽게 포획할 수 있다구 아 이제 포켓몬몬도 있으니까 크리퍼를 찾아야되는데 음 아 빨리 크리퍼를 잡아야되는데 그래야 좋은 무기와 좋은 갑바를 만들텐데 아 어디갔지 분명 우리집 앞에 있었는디 아이씨 어 어? 저기있다! 요 녀석! 여기있었구만! 포켓몬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지! 크리퍼 내 녀석을 잡아주자! 가라! 몬스보이! 어? 몬스보이 들어갔어! 과연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 아니 이럴수가! 내가 크리퍼를 잡아버렸어! 역시 포켓몬 고! 잡아버렸군! 자! 크리퍼! 넌 내꺼야! 좋았어! 이 크리퍼로! 좋은 갑옷과! 엄청 강한 무기를 만들겠어! 가보자고! 고고싱! 좋았어! 이제 크리퍼도 구했으니까 저 강력해보이는 강철 갑옷이랑 크리퍼랑 합성을 하는거야! 음음! 레버만 누르면 크리퍼랑 갑옷이랑 합성이 되겠지! 헤헤헤헤헤헤! 어디 한번 눌러볼까? 잡!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 호미! 오오오! 철갑옷이랑 크리퍼랑 완전히 합쳐해져 버렸어! 오 호미! 오오오! 드디어 완성이야! 크리퍼 철갑옷! 크리퍼 철갑옷! 야아! 이걸 완성시켜야 돼! 난 천지! 오호! 오호! 오호미! 이럴수가! 가띠음! 드디어 완성이야! 크리퍼 괭이! 크리퍼 삽! 크리퍼 곡괭이! 크리퍼 도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퍼 칼까지! 이야아! 이거 완성이구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갑옷과 무시무시한 칼을 만들었는데 이 소식을 말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어! 좋았어! 동네 사람들! 제가 대단한 걸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어... 기대되는구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항상 다이아가 보실 제일 센 줄만 아시고 재미없게 마인크래프트 플레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엄청난 무기와 아이템을 만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이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이아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쟁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니까 지금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로 크리퍼 갑옷입니다! 하하하하 비보이피 최강의 아이템이죠! 하하하하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오 대박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막 마인크래프트 패치를 했습니다! 이제 크리퍼를 잡으면 갑옷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시간 되세요! 안녕! 난 이만! 아니 동네 사람들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 어떻게 빨리 저 크리퍼 갑옷을 만들러 갑시다! 맞아요! 빨리 만들러 갑시다! 와! 만들러 갑시다!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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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아까 그 크리퍼 갑옷이 너무 탐났어 나도 꼭 가져야만 만들고 말겠어! 응! 때마침 여기 크리퍼들이 있구만 다 잡아야겠어 응! 이 크리퍼 녀석을 잡아서 갑옷을 만들어야겠어 응! 잡았구만 이 크리퍼를 잡아도 크리퍼 머리가 나오잖아 네! 이걸로 갑옷을 만들어야겠어 오! 정말 만들어지는구만 한번 입어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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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까지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맘에 들어 오! 좋아! 이 크리퍼 갑옷과 이 크리퍼 칼만 있다면 이 지옥에 있는 몬스터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지 응! 다들 멍청한 녀석들일 뿐이야 응! 가보자고 오! 지옥이구만 응! 이 가본만 있으면 이 좀비 피그맨 대 무섭지 않지 오! 저기 좀비 피그맨 있구만 저 녀석을 산산초강 내버려야겠어 응! 저래도 잡아야겠어 어! 아! 아! 뜨거! 하!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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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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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토디지? 내가 크리퍼 갑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오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그럼 다이아몬드를 캐볼까? 아아아아악 내가 생각해도 크리퍼 갑옷은 정말 잘 만들었다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野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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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이野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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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사이쿠다제 하하하하 다이아몬드 지 lib în 그... 오지마! 왜, 오지마!